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52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고운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놀이하니니 이는 여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부에서는 주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지고 4월 19일 금요일은 제27자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4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2, 3, 7 선교회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선교대회 본부 선교대회의 주제를 보면서 대개 이 제목이 와닿았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국내에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고 선교사님들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 해외 현장에서 증거하는 선교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늘 항상 평생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전도 언약 선교를 놓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언약 전도 선교 놓치게 되어지면 포로로 노예로 또 석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공부할래 그냥 공부할래 하는 것처럼 언약 전도 선교 놓치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노예 포로 석국 방황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넣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파수꾼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파수꾼이 뭐하냐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라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그러니 결국 파수꾼의 그 소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국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님들은 해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영수야 부르잖아요? 부모님 부르면 어디 갔다 와라 심부림 시키잖아요. 윗사람이 우리 부르실 때는 그 심부림에 대한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파수꾼을 국내에서는 전도로 해외에서는 선교라는 파수꾼 보금자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떤 면에서는 질러야 되실로 파수꾼의 소리로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령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가장 오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보금자라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가장 보금 다음으로 그리스도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 일로 달란토록 프로그램으로 물론 그걸 통해서 전달되지만 전도는 본질이거든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전도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파수꾼은 뭐라고요? 첫 번째 망대를 가진 자다. 이 망대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군인으로 말하면 대공초소 농부로 말하면 원두막 어떤 안전한 지대 또 다른 곳을 보는 적의의 동태를 아니면 농부로 말하면 쓰리꾼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을 보는 전망대 같은 거지만 안전한 망대라는 거잖아요. 참원 18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의인은 뭐라면 참원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이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부자는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안전한 망대인데 부자는 재물을 그것을 성우같이 여김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2022년에 김종종 렉슨 게임업계를 창업했던 그 당시에 재산이 12조인데 2022년에 미국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그걸 목적으로 사내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10억도 없는데 12조인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했잖아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이 복음이거든요. 파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망대라는 거죠.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망대거든요. 내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경고케.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어떻게 경고케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우리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리는 정리해서 100억만 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겠어요. 천억 일조 있는데도 영혼의 문제, 정신의 마음 문제, 육신의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데 그만큼 세상에서의 경고한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 아니고는 그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리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여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섰다는 거죠. 견고한 망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막을 만큼 우리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전도하면서 늘 새가족들의 불신자에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대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내가 없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을 지금 전실히 느낀다. 필요한 돈, 필요한 아내, 필요한 아내보다 더 필요한 미인의 아내를 얻었다. 미인의 아내를 얻은 분이 왜 바람을 피웁니까? 왜 이혼을 합니까? 필요하죠. 상대적인 것은. 그러나 내 영혼의 행복과 그리고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망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멸망, 어떤 실패, 그것보다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정확한 망대를 가진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어떤 소리를 내야 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해서 상세히 3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위에 있는 현장에게 보금을 전해야 되거든요. 삶을 통해서 전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게 우리의 망대거든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번 주일날 새벽 3시, 아니 다섯시 반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4층이거든요. 빌라 4층인데. 뭐 몇 사람 안 사니까요. 다섯시 반에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는데 2층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4층 우리 402호, 40대 한 중반 되나요? 늘 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보지 않지만 인사 가끔 해요. 불신자인데. 근데 다섯시 반인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 완전히 모습이 피폐한 모습으로 다섯시 반인데 담배 펴고 들어오는 건지 술을 엄청 먹고 들어오는 건지, 그냥 잠깐 바람실어 나갔다 오는 건지 그런 모습이 너무 초췌한 모습인데 새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지금 나오는데 죽은 송장 같아요. 그러다가 손질해서 보금전해야 되겠다. 이사 가기 전에 보금전해야 되겠다. 근데 올해는 아침에 엠브란스가 와가지고 집사람이 그랬는데 그 분을 실어 갔다는데 실어 갔는데 안 돼서 안 가가지고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대신 마주쳤어요. 아주 가까워요. 이게 400개월. 죄송합니다. 엠브란스 1199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갑자기 문제가 왔는지 그거 보면서 아 파수꾼의 소리로다. 보금을 전해야지. 선교사님은 선교현장의 파수꾼이고 우리는 국내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절대 망대를 가지는 겁니다. 보금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중에 정체성이다. 마테문 심정에 말하는 것처럼 반석이라. 음부의 권색이지 못하려라. 그리스를 고백하고 그리스를 이룰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월요일날 9시에 밤에 만날 기회가 잘 안 되니까 목욕탕에 셋이 나는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만날 기회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사과. 왜 예수 그리스만이 길인가. 그걸 3, 4주째 지금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왜 예수 그리스만이 길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나 이번 주에 월요일날. 이게 지금 학교로 말하면 학습 진도가 안 나간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제 조금 안 하더라. 왜냐. 그 셋이 나는 분은 성실하거든요. 중국 교폰대는 50대 초반인데 아파트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저녁 보통 9시에 퇴근하면 저는 가끔 사역하다가 하면 저녁에 야식 먹을 때 했는데 야식도 안 먹어요. 딱 10시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해 가서 6시까지 또 딱 사원에 오거든요. 성실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술 도박. 아무 간 게 없어. 복음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성실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리고 또 왜 예수 그리스만이 길인가. 공자나 석가나 다 훌륭한데 왜 예수만이 길인가. 원제를 모르니까. 재앙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왜 인간이 모르니까 조금 이해를.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망대를 우리는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망대 속에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이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혼이 끝났다는 소식 끝났다는 내용 그걸 믿음으로는 우린 재앙과 저주는 이미 벗어났고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자체 소식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누구들에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제 그 2, 3, 7 나온 인력사무실이라고 인천에서 전도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명 모이네. 전사님이 매주 들어가고 저는 한 달 한 번 들어가는데 세 가족들이 10명 모여.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넥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12조 원인데도 그런 영적 문제 얘기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 했더니 이 세 가족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근본 문제예요. 물론 근본 문제인데 근본 문제 중에 항목이 뭐냐. 근본 문제 우리도 헷갈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더라. 근본 문제 하나는 원제 문제 자 문제 사단의 문제 제한가 저 중 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근본 문제 중에서도 항목은 우울증이다. 두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은 망대를 가진 자인데 망대 중에서도 우리는 이 망대가 어떤 현장에서도 외칠 만큼 견고한 망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외국 현장에 아무도 안 믿는다. 나 혼자만 믿는다. 아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우상 여러 종교를 믿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그렇게 외칠 정도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야 다 믿는 거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데 명동이나 아니면 영동포에 아주 복잡한데 혼자 딱 갖다 놔보세요. 거기도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선교를 통해서 망대를 가진 파수군인데 어느 정도 망대를 가져야 되냐. 견고한 망대로서 어떤 현장에서도 외칠 만큼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강대국 애급의 노예가 됐을 때 출혈국의 3장 18절 피의 재앙 그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빌룸 포로 됐을 때 이사야가 외쳤던 인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망대가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니 어떤 현장에서도 유일성과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오론 로마의 현장을 향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고 베드로도 그 산에 들인 공인 앞에서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쳤잖아요.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메시아라고 외칠 만큼 견고한 망대가 네 가지 망대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칠 칠 칠 칠 칠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면 아홉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는 태국만에 가보자면 태국 99%가 불교입니다. 99%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인할 만큼 자연스러운 현장이고 어떤 현장이라고 보면 갈급한 현장이잖아요. 두 가지 양룡이 써져 있어요. 선교사가 우리는 국내 전도자가 어느 정도 망대를 가져야 되나 내 개인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 파수꾼의 역할을 소리를 낼 만큼 전도자의 삶을 만들 만큼 이 망대가 우리에게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3주 중이잖아요. 아침, 낮, 저녁 어떻게 된다고? 3세팅이 될 만큼 플랫폼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망대가 돼야 되고 견고한 영적 안테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해서 기도하고 선교 대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응답이 되도록 문제 속에 답을 찾고 특별히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유일한 망대가 내 곳으로 끊임없이. 바울이 뭐냐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일을 할 정도로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라는 파수꾼의 소리를 낼 만큼 늘 그렇겠지만 여러분 24시간 뜨겠지만 뛰지 않아요? 보금전이 되겠는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개인이 우리는 망대를 가진 보금을 가진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매주 캠프든 어떤 현장에도 보금 안전한다. 이게 어떻게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예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